아 안돼 와 소름 돋았어 어떡하냐 야 되게 오랜만이다 야 식사 쉬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식사 타는 거 같아 와 식사 너무 놀려 이게 듣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니야 저거 야 수고하셨고요 안 되겠다 나도 아니면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기계 설레 뻔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기계 설레 뻔했다 기계가 여기 까지 몰라 야 기계 설레 뻔했다